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고령의 후원자님이 CTS 후원팀을 방문했습니다. 한평생 주님의 종으로 헌신해온 은퇴의 전도사님이었습니다. 전도사님은 어릴 적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본인보다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다고 했습니다.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며 어렵던 시절에도 천원 만원씩 저금을 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CTS에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. 세월이 지나고 연로해지신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부른받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기에 한 영혼을 살리는 CTS 복음 전파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모아온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.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.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CTS 영상성교사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. CTS 후원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상성교사가 되어주세요. ARS 후원 문의 060-808-1004 060-808-1004 708-1004 1호 회복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bud고 JC 1호 회복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가져갑시다. 235 alta